한 번에 밀어야되고 한 번에 밀어야되고 한 번에 밀어야되고 한 번에 밀어야되고 뒷페이지에 어이 개쎄네 아 하드 들어온거 맞죠 어 나 뭐하냐 근데 오 정신 났어 어떻게 하냐 어이 개쎄네 어이 데미지가 차고 넘치는데 아 이거 이건 게임이었다 아니 대충해도 게임이었는데 아니 아이고 저는 아주 무식한데 저걸 때리고 아 홀렸네 오 날라감봐 진짜 날라감네 아 어 잠깐만 이거 죽겠는데 아니 어 도어 어디갔냐 아니 내 듀블 하저소를 처음 해보나 아 노멀을 가야됩니다 아 오케이 2페이지에 노데카 노데..노데카 여기서 길드 스킬을 써주고 아 온라스푼 아 네라 으 이쁘 오 아 오 나 Ama 아.. 엠버링 그루무스 아 근데 투명 데미지 스캔이라 데미지가 안 되는구나 아 죽었어요 아 레투더 때문에 두대받고 죽었어 아 안전하게 그냥 레투더 쓰지 말고 할까 굳이 안 써도 되는데 데미지가 부족한 거 안전한 게 제일 좋은 거 아.. 오우 쉣 오 쉣 오우 다행이다 아 오 죽었다 이거 오우 진짜 죽는다 이거 오 아 오 너무 막 순하는 스킬을 오우.. 오우으으..... 이런 실수를 아 이게 사람은 못 깨겠는데 아 이걸 맞네 아아 밀려놓았어 아아 다크사이트 눌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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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어 파이널컷 나왔는데 아 이거 못해겠는데 아.. 안나갔어.. 아.. 생각보다.. 개빡세네 벌써 잡아야되는거 아닌가 딜을 못넣어서 그런거지 아.. 댐스 불편합니다 아니 이게 저장이 안되어 있어가지고 갖다 버릴뻔 댐스 불편합니다 자쿠 엠버링클 많으시네 자꾸 엠버링클 많으시네 안전하게 안전하게 난리난다 오우 난리난다 어우 어우 빠져나왔네 어우 진짜 더 빼앗아 더 빼앗아 힛된다 어 난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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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깨게되면 알개 안를 못깰거야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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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투투투투투투투투투투투투투투어 어 어 파빈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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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contrar 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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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티어 점시대기 아 이거 이거 릴레의 바인드로 안 끝나나요? 마음의 준비가 안되어 있으니까 뭘 해야되는지 모르겠어 아 안전하게 이거 스킬 30초만 기다렸다가 가만히 있을까 이렇게 어우 자꾸 안나간다 흠 안전하게 가는걸로 오케 어우 앱슬랩트 너클 제일 비싼거 같은데 이거 다행이들이 완전 않겠네 야 쉽지 않네 아 유니온 5716 링크 요렇게 되어있었고 기본적인게 다 만렙이 찍혀있었어 거진 한 5만정도 롤 8성 구미오린 아 이런거 진짜 비싼데 롤 8성 무르무르 둘다 공격력이 올라간 반지점 33% 후압공작이구나 릴레 6에 60성대 5에 48의 공격 추웁 좋다 무기가 18성 롤 12 펜던트 사계층 22성 달고 롤 12 사고 롤 12 도미네이터 요새는 쿨감 5초 많이 쓰던데 5초가 그렇게 좋다던데 롤 12 가웻 달린걸로 5에 48 파플라 추웁이 좀 나중이 아쉽겠다 5에 48 파플라 5 5 5 전체적으로는 백추홈 느낌이긴 하네 장갑이 아쉽게도 크리 1%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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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6 6 6 6 7 7 7 8 8 9 9 10 10